우리 서포터스 대표의 선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포터주로서 국가별 선수단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서포터스의 사이에 이어서 조기구 회장님과 정서실장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조기해주네요. 이제 세계 지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포터 경구 군경은 세계 9인체육대회 대회 선수 한 방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서포터스들이 등장을 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보아야 이번 대회 다 잘 진행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stro canale 왜 울고 있어 너는 그 자리에서 왜 주저앉아 있어 똑바로 서 내 손을 잡아 all right 춤을 춰 내 손을 잡아 all right 노래해 소통을 위로 향해 들고 모두 다 하늘 높이 뛰어 한 번씩 만들어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